서지의 편의한 신성 히든이 뭘까? 일단 날먹은 안되네 숨겨진 조건, 모르신 카드 총 3장씩 들고 가시면 됩니다 크크루 삥빵뽕 오 흠, 신성 3장 됐네 그 다음에 예측을 열어야지 히든은 보고 열어야 될 거 아냐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님? 황금 신성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알고리즘 홀로그램도 좋을 거 같은데 홀로그램도 좋을 거 같은데 흰 장애인 흰 백 빙하 냉정함이 낫겠다 지금 냉기구체에 하나만 있어도 막는데 굳이 두 개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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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검주 혐오 병불서지? 뭐 나쁘지는 않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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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 룬반구지 룬반구지 오, 떨어졌다 막잡아 내려간다 쉣 오우 와 개빡딜 룬반구반집을 해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냉정함은 두개 정도 있어야겠지 냉정함 세개 콜 룬반구지 어차피 알고리즘이고 서지랍은 괜찮아 룬반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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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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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심장 처치까지 25분 컷? 에반데 승천 제한 없잖아 빵 승천각 빵 승천으로 해보자 방금 케이블 너무 잘나고 뚱땡 컷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이거 뭐요? 아니 20승천25분 컷을 생각했다고? 믿기지가 않는군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쿠왕 그만 아이쿠왕 그만 아이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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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로 33분 아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승천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20분이면 아이쿠왕 잘못 눌렀잖아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이쿠왕 파워는 필요없다 템포만 빠르면 될거같아 고어 서지가 세갠데 아니 서지 변형이 세갠데 아이쿠왕 영채화 신성특 마지막 장임 병속의 신성? 나는 이제 강화가 필요 없다 나는 강화를 지배할 수 있다 강화할 게 없는데 강화가 필요 없다 강화가 필요 없어 강화가 필요하다 자기적인 인공지능 무지개 핵분열 패배가 왜 4%나 무지개 핵분열 똥분열 넣을만한데 써지 편향 잘 맞춰야 되니까 근데 또 똥분열 넣었다가 똥분열 욕만 하는거 아니야 맨날 같은 레퍼토리아 룬피 똥분열 넣을만한데 했다가 넣고 소유칸 오오... 빙하를 그린것인가 아이 블리스 잡으려고 여기 가야 되는데 상점 두 개나 있네 상점 돼지 같은 놈 눈알 퀴기 컴파일드라 이거 이것도 널 만하고 이것도 널 만해 어차피 컴도 해봤자 두 장 세 장이니까 눈알 퀴기가 조금 더 낫겠지 냉정함도 어차피 두 장인데 축전기 하나 더 널 만한데 이제 카드 파밍은 다 한 거 아닐까 걷어내기 놓을까 오 마 워이 나이팅 이바이바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번스 소읍스 크리잉 소읍스 크리잉 아 겸돈이 개스네 홀로그램 어 감정의 조각 이걸 1뎀을 맞는 이걸 1뎀을 맞는 1뎀 2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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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디바이 2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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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뎀 3뎀 2뎀 아잇, 써지만 나올 게 아니라 편향이 같이 나와야지. 아잇, 향로, 얼알, 아니 얼알 필요 없거든? 냉소관 방금 들어왔는데 바로 가네. 급한 일 있나봐. 아잇, 가스 안 끄고 왔는 거야. 버린 카드 덤이야, 못 도는다. 아이야.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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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잡았다 잡았다 냉정함 돌아왔구나 영체온 대 버퍼 생각하면 쓰긴 써야 돼 와 이게 템프지 와 이게 템프지 재활용 있으면 훨씬 낫겠다 지원자 Quiz 1 בב 2 gå 5 6 소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말이... 당연히 말이 되죠. 사이버펑크가 남긴 건 당연히 말이 되죠 밖에 없는 것 같다. 강화할 게 없다. 빵빵! 잠깐만... 아, 내 퍼포로. 하나도 못 남긴 게임이 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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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술 중. 하나도 못 남긴 게임이 더 많지. 아이 기껏 향로 스택 쌓아왔는데 소별화석이 으읍 으읍 아이 똥분열 이거 늦게 나오면 아니 다른 카드도 늦게 나오면 손해보는 건 맞나? 근데 왜 왜 유독 핵분열만 꼴봤지 아이 근데 다른 카드는 늦게 나오면 그냥 늦게 나온 그 손해만 보는데 핵분열은 내가 시전해놓은 구체까지 다 날리잖아 너무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난다 쭈 쭈 워 쭈 쭈 쭈 쭈 쭈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음 헐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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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 클리어 3 과연 오! 올랐어 반등 강월 겹성 잠이나 자자 능숙 이거 이젠 재밌지 않아요 구상 구상이면 잘 나왔네 저는 지애미 한주도 안썼어요 근데 지켜보는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저세상 주식이라 보기만해도 재밌어 보기만해도 재밌어 이여차 백분열 거제같은거 이거 빨리 나와줘 쓰레기고 늦게 나와도 쓰레기고 그냥 쓰레기 아니 빨리 나와도 쓰레기고 늦게 나와도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야 저걸 안썼으면 이게 잡혔다고 구체도 남아있고 컴드가 한장 더 뽑았을거 아니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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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카드냐 이거 나를 이해가 안돼 저게 저게 왜 금카지 내 인공물 한개 빼먹었구나 제가 열 밀집 깎인다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앗 어째서 아들은 제부를 낳고 앗 0 1 2 2 2 2 2 3 2 3 4 100년 퍼즐 조개원수 멋진 시너지원 4 5 5 6 5 4 2 3 4 5 5 5 6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긴 깬 것 같은데 퍼펙트는 못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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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보면 심지어 왓처는 하늘 날아가던데... 왜... 애들 왜 죽인 거야? 라가 불린 이런 애들 자고 있잖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 파밍하는 건가? 삥 뜯는 건가? 역배 분들 오늘 중사장은 뿌여해서 정산실수를 한 적이 있답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요. 정산실수라고 해봤자... 포인트 선지급한 것밖에 없어. 이거는 오해입니다.